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가한 사실을 38년 만에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5.18 기간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실제 대기했던 사실도 확인됐지만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을 피해 몸을 숨겼던 전일 빌딩. 지난 2006년 리모델링 사업 때 외벽과 10층 기둥 그리고 천장에서 탄은이 다수 발견되면서 헬기 사격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을 38년 만에 공식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수원과 사천 비행장에 A-37 공격기들이 MK-82 폭탄을 장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실제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투기가 대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5.18 당시 공군 자료가 거의 없고 관계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해병대 병력이 광주 출동을 위해 마산에 대기했다가 작전 변경으로 출동 해제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1985년 안기부가 주도한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와 1988년 국방부의 국회대책특별위원회가 5.18 자료를 조작 왜곡한 것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조위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